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사이즈. 오늘은 얘 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엽죠? 우리 예전에 사실 이거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거 mv5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mv5 모델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여러분들이 pc에 사용하기 좀 더 용이한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그냥 인터페이스 같은 거 없이 푹 꼽고 바로 쓰시면 되는 아주 편리한 그런 마이크입니다. 얘가 이제 가격이 18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냥 mv5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mv5는 요게 같은 마이크 캡슐의 디지털 콘덴서 마이크긴 한데 ios랑 pc만 지원되었던 mv5와는 달리 얘는 usb-c 커넥터를 사용하는 pc와의 연결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제 뒤에 c가 붙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오피스 요새 뭐 화상회의 이런 거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뭐 오디오 같은 세팅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들도 요새 선생님들 맨날 뭐 온라인 강의 해야 되지 화상회의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런 오디오 관련 장비들이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이나 정말 많은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뭔가 급변하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해보셨어요 화상회의? 저는 안해봤습니다. 저는 한번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구요. 어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어플만 갖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그래도 퀄리티 있는 어떤 사운드가 필요할 때 내가 예를 들면 pt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뭐 무슨 담화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면 아무래도 그냥 핸드폰 마이크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쪼꼼꼼 쓸 수 있는 이런 마이크가 있는게 좀 더 든든하겠죠 자 여기서 mv5c 모델 여기에 지금 슈어 사이트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딱 나와 있죠 비디오 컨퍼런싱 앤 워킹 이런게 요새는 뉴노멀이 됐죠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비디오로 화상회의하고 일하는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내주는 거가 이제 이 마이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대신에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이런거 익숙하지 않은 장비들 없이 그냥 푹 꼽고 쓸 수 있는 usb 타입의 그런 마이크다 라는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뭐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드폰 갖고도 쓸 수 있고 안 갖고도 쓸 수 있고 그냥 푹 꼽고 그냥 믿고 쓰라고 그냥 이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mv5c 모델을 사용을 하셔서 좀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고 참 딱히 뭐 외관을 살펴볼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이제 스탠드 형태로 이렇게 선풍기처럼 생겼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작부가 나와 있는데 이 조작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조작부 설명은 어 일단 1번 스피치 모드 표시등 인데 여기 여기가 스피치 모드 표시등 이에요 스피치 모드가 활성화되면은 led 녹색이 켜지고요 그리고 usb 연결 표시등이 이제 요겁니다 네 요거는 역시 usb 연결이 활성화되면 led가 녹색으로 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헤드폰 어 모니터링 표시등 인데 모니터링 가능이 녹색 배경음 듣기가 주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드 전환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4번은 헤드폰의 볼륨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모드 전환 버튼이 있어요 한번 누르면은 한번 누르면 스피치 모드로 활성화가 됩니다 녹색이구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은 플랫 모드로 전환이 되고 길게 누르면 배경음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니까 뭐 게임 방송이라든 음악 방송 하시는 분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배경음 듣기로 활성화가 되면은 마이크가 꺼지고 배경음이 나오게 되고요 아예 비활성화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피치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은 내가 이제 말하는 사운드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음소거 버튼이에요 이게 음소거 버튼 어 그리고 마이크로 b usb 를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포트와 헤드폰 출력 요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면 이렇게 생겼고요 검도 마스크 같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호구죠 네 호구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뭐 딱히 별 얘기 없어요 음 별 얘기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요런 것들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뭐 최고의 스피치 최적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어 5cm 에서 30cm 그러니까 보통 한 뼘 떨어진 정도에서 그냥 쓰면은 어 괜찮구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베이스 응답이 높아져서 사운드가 좀 무거워집니다 네 요거를 요렇게 살짝 풀어주시면은 방향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더 좋네요 좋네요 더 가까이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아예 그냥 이렇게 나서 다 빼버리면은 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던지고 싶지 그지 하하하하 자 이렇게 쭉 마이크를 살펴봤고 이걸 저희가 미리 받아놨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마이크 소스로만 써서 그냥 USB 푹 굽고 받은 스피치 사운드와 그리고 연주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네 들려주시죠 네 MV5C 오디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팬더스토리 43화 복고와 미래 그리고 역사 읽어볼게요 1990년대 일렉 기타 산업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복고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 복고 유행에 편승하여 옛스러움의 재현에 사활을 걸었다 이런 풍조는 비단 기타 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복고는 패션 자동차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하나의 시대적 키워드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세기말의 시기적 특수성을 떠올려보면 딱히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기타 업체들에 있어 이러한 트렌들이 상당히 환영하려는 이게 잘 들어가네 진짜 웹살과 슈퍼 스트레스의 시기가 지나며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해온 제작자로서는 이런 공간가움도 좀 잘 들어가는 것 같고 말하는 거로 확실히 잘 땡기네요 조용한 방에서 받으면 진짜 음질 엄청 좋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찾아온 셈이니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였던 셈이다 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대본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런 거를 딱 보면서 말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진짜 방송 스피칭용으로 정말 좋네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느낌도 마치 저희가 라디오 같은 거 들었을 때 듣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바로 기타 연주 들어볼까요? 원총 씨가 연주한 이게 그니까 스피치용으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연주는 어떨지 그러게요 Not bad? 뭐 이 정도 들어갔으면 스피치 전용이라고 해서 악기에 안 맞고 이런 건 아니네요 하이딜이 잘 들어가잖아요 하이딜이 잘 들어가잖아요 응 약간 조금 악기 특화된 것까진 아닌데 그 정도 뭐 게스트 불러서 좀 한 번 쳐 주셔야 할 정도면 되네요 응 맞아요 그 정도 그래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하는 데 더 사운드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MV5C의 사운드 모니터 테스트까지 다 해봤습니다 얘는 뭐 어차피 컨덴서 이런 그냥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잭으로 연결을 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받고 이런 기능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모니터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슈어 마이크를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 모델은 이제 이렇게 뭔가 푹 굽고 PC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아예 그 우리 인터페이스에다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컨덴서 마이크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해서 들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MV5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강에 필요한 교수님 선생님들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상화입니다 리코딩 타임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